와 너무 예뻐 희귀해야지 이봐 빨리 나오세요 아직 이렇게 어둡네 조심히 내려와 이게 지금 추운 겨울이면 미칠 건데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은 코무도 투어를 하러 떠냅니다 여기 오고 있어? 달팽이 달팽이 엄청 큰 달팽이다 차 어딨어? 왜 안 왔어? 달팽이 엄청 큰 달팽이다 잠도 못 자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 날씨는 완전 가을 날씨다 가을 날씨 저기는 해가 뜬 것 같다 산에 이제야 해가 뜬 래는 것 같은데 달팽이 날씨가 이런 걸 묻었거든요 아저씨가 5시 45분까지 호텔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6시에 배가 뜬다며 저 차다 저 차 여기다 가고 있어 언니는 여기 뒤에 차 그래 어깠로 어깨로 어깨로 아까로 mitigate 배가 6시에 뜬다며 왜 안 오냐 30일 날인 건 아니야 14시 하믄 아침에 일찍 나간다고 호텔에서 이렇게 야침밥도 쏴주셨네 약국 시간은 안ộ더라 저거 아닐까 아니네 왜 오지라나 안녕! 50층 생각엔 나이까봐 좀 은하 다 비우다 하필이 은하 배속 금안나? 블루마다 아차라야 하니니 자팩 방아 자기문긴 배속 이스라 제발 주님 하니니 하니니 어이니 하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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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지. 와, 이는 계속 옆에만 보인다. 손 때리까진 아침밥을 한번. 물.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입으로 들어간지, 코으로 들어간지 모를 것 같긴 하지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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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알찬 보성인데? 계란도 두개 해놔주셨어 그래도 우리가 놀라마는 힘이 있어야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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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아침이라 입맛도 없고 안 넘어갈거 같아서 또 먹으니까 들어간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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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올라간데 저기로 올라가는거야 계단이 있어 установ기만 150m 50m 정도래요. 괜찮아, 괜찮아.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발, 발 깨끗을 때 사살기도. 어, 이형아, 막아. 아아... 아아... 진짜 자연이다. 아아! 자연이다, 자연. 이게 산호구나. 산호. 그렇지? 가, 가져가면 안 돼. 빨리 올라갑시다, 이제. 지금 몇 시냐? 아홉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8시 20분인가? 지금? 어. 안 쫓기려면 천천히 올라가려면 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위로 올라갈수록 풍경이 멋있어져. 바라. 자. 자. 개인책. 우와. 와, 진짜 올라올수록 좋다. 진짜 올라올수록 멋있다니까, 여기는. 옆에야지 봐라. 가다가 포기했잖아. 조금만 천천히 올라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 봅시다. 바지를 벗고 싶어. 바지를 벗으면 여기서. 힘내, 힘내. 힘들어, 많이?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난 아직 괜찮은데. 아직 저기 남았어. 여기서 사진 한 번 찍고 갑시다. 저기가 포인트긴 한데. 물 마시래. 이모,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이라도. 양팔 하늘 위로. 정복감 하나, 둘, 셋. 남은 아이스크림. 옆에. 남은 아이스크림. 남은 아이스크림. 남은 아이스크림. 몽면을 가만히는 게 $5. 살 수 있겠어? 용기를 내서 한번. 한 번 사봐. 위에서 대기하고 있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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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땀 많이 흘렸죠 여러분들. 땀 많이 흘렸죠? 어이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나 얼굴 다 가란 거 봐 아주 빨갛게 달아오른 판 거야 아니면 열이 오른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20분 더 가면은 핑크비치 분홍색 해변 거기로 갑니다 이거 먹고 가자 생각보다 분홍색은 아닌 청소비치 이 산호가 부서져서 이렇게 여기는 모래가 분홍색 물이 분홍색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응 진짜 분홍색이긴 하네 여기 우리 사진 찍자 응 근데 코모도는 운이 좋아야지 볼 수 있대 가도 코모도가 없을 때도 있대요 막 뭐 산란기나 막 이럴 땐 숨어버린대 그러면 된대 오늘 운이 좋게 바래야지 오늘 운이 좋게 바래야지 하하 눈도 다섯 번 가도 복도에 못 내렸다는 사람하고 똑같구나 그러고마 만날 수 있게 코모도를 핑크빛 보래 특이하지 저 핑크빛이 있긴 하구나 핑크빛이 있긴 하구나 그래 자 이제 복도 타고 20분 달려가면 코모도 섬으로 20분? 어 코모도 국립공원으로 간대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거예요 도착했어요 드디어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대 그래서 1시간 동안 머무르다 갈 건데 그 전에 그 전에 와야 된다고 코모도 혀가 스치기만 해도 살이 다 썼고 헉 큰일 나거든요 조심조심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힘이 없다 땡볕에 저기 있나본데 사람들 몰려서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오 빨리 사보자 이모 빨리 가요 빨리 사람들 몰려서 사진 찍고 있어 와와와와와와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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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진짜야? 나 조각당인 줄 알았어 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공룡 있어 공룡 포즈 취한다 포즈 취한다 코코 수업 세번째 저는 밤샷 LISA 왔을 때 경험을 만드는 다른 곳이다 이제 작은 곳으로 그 도착을 롤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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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칼 LANG 롤히앙 롤히앙 죄송해요. 만다린이예요. 그냥 영어로 말해요. 한국어로 말해요. 그냥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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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콩나물만 들리는 게 아니라 문스토도 있고 밴도 있고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있으니까 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다가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잘 가지고 다니는 건데 애체함을 쫓으려고. 잘 붙어있어야 돼, 이 사람 뒤에. 여기 또 있다, 여기. 와, 진짜 무슨 화석 같다. 오, 네. 하나는 여기. 점점 더 액티브가 아니잖아요. 금방 adapt하면 더 덜하니까. 夕일 아침과 오후 더ener 더 액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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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액티브. 오오. 야, 디마칸. 어디서 죽은 사람 있냐고 했더니 먹힌 사람 한 명 있대. 에? 대박. 대박. 첫 인시덴은 스위스 란. 1974년에. 이 사건은 그룹에서 빠졌습니다. 랭제는 그룹에서 랭스와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결국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발견하고 나중에 뼈가 발견되대. 저게 뭐고 뼈가 발견되대. 저게 뭐고 뼈가 발견되대. 통으로 나왔던가, 나왔던가, 세상에. 말 잘 들어야 돼.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게 왜 혼자 가냐고. 그게 지금 무섭게.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 더 뒤로. 뒤로, 뒤로. 안셔야될. 안좋아. 안좋아. 그냥 남은 내 앞에 Kazim. 그 다음에. 그리고 나는 남은 생활을 지키고. 내가 남은 생활을 지키고. 사랑해, 여행을 지키게. 안좋아. 사이, 안좋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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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부. 아, 그 나라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서 그래서, 아이고 배고파라 아, 이 집이 너무... 이게 점심. 이모는 생선, 엄마는 밥보기. 도시락. 배고프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아, 배고파. 야잇! 응. 점심. 으앙! 아, 이사함아! habíaIn! 참고 자리! 두ced Spider in. 삼겹살 안 와ena. 다사해. 피곤한 짝의 마마